우리 연습생보다 빠르다 그죠? 조금 늦게 늦게 한 5% 늦게 들어봅시다 할 수 있겠죠? 더 늦게 늦게 될까요? 오케이 그럼 10%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오디오 하고 할 때는 한마디 먼저 듣고 각자의 속도를 감을 잡고 하라고 그러죠? 갑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각자의 속도를 말합니다 정말 1% 2% 3% 2% 그럼 3% 2%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2, 6, 6 1, 2, 3, 3 1, 2, 3 1, 2, 3, 5 1, 2, 3 1, 2, 3 1, 2, 4 1, 2, 3 2, 4 수고하십니다